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저렇게 내놓고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을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부지런한 현장 방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눈치라도 보면서 띄엄띄엄 현장 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선을 코앞에 앞둔 시쯤에 마치 선거운동을 내놓고 하듯이 현장 방문을 감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식입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기대한 성적표를 손에 넣으면 지난 3년 동안 법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였던 그런 섭성이 앞으로 2년 동안 또 얼마나 극성을 부리게 될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우리 편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여당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무원입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공식직함과 무관하게 여당의 최고의 당원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당연히 헌법상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 총강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입니다.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런 두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입니다. 제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출을 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공무원 그리고 행정부의 선거 중립 책임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 정부는 선거에 임박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그런 국정행위를 자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또 때로는 선거 중립 내강을 구성할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헌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고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아예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개입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대통령의 행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굵직굵직한 것만 들더라도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4월 1일 날 경북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4월 3일 날은 제주 4.3 사건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4월 5일에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4월 6일에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를 찾아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4월 7일에는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을 바로 선거를 앞둔 시쯤에 대통령이 행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쯤에 거의 매일 혹은 이틀 간격으로 현장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의 다른 일정을 미뤄보더라도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각의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여당 국회의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선거 중립 내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선거 중립 내각이 아니라 선거 지원 내각이라는 그런 볼맨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선거 지원 내각은 엄련한 의미에서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부터 헌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행보 특히 4.15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광폭의 전국 행사 이런 부분에는 또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걱정을 더 하게 되면 대통령의 법 준수 의식을 미뤄보면 4.15 총선에서 여당이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또 얼마나 법 준수나 헌법 준수와 관련해서 무리한 일들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거듭 요청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우리 편의 대통령이 아니고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더욱이 선출직 공직자지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